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대파를 뽑으며 놀아요. 대파뽑으러 고! 아니 이건 대파야 대파 나 안 뽑아 나 눈꺼야 응? 언니가 이겨붙어 누구 받았어? 아니 붙인다 야 몸 뽑아 야 손이 나 이거 봐봐 뿅 사귀어 으아 이쪽 이쪽 봐 아니 안 돼 이틀 뭐 해? 오! 뽀뽀! 오! 뽀뽀! 엄마 나는 손이 키 없어 응, 그래 봐봐 응, 도끼야? 송글파야 돼 하나, 둘, 셋! 우와, 태연이는 그냥 뽑았네 도구 없이도 아, 조금 나오네 흙 좀 빼자 와, 파하고 흙냄새 봐봐 와, 파 대박 와, 이건 안 빼줘, 형 형, 나 버지 이만큼 그거 형, 얘는 못 빼 아, 뭐야, 어떤 걸 빼야 되니까, 형 그만하면 안 돼, 꽃 장애는 왜 더워 누가, 왜 더워 흙이 그렇게 많아? 흙이 그렇게 많아? 없는, 한 방이랑 두 개 CA естıp, 비닐이 뭐예요? 아 그걸 찢어야 돼? 비닐이? 엄마 힘 없이도 부겄어 나 너무 힘든데? 어 맞아 이래도 재밌어? 고가포 갑니다 고가포 엄마 얘를 잘하게 해줄거야 엄마는 얘를 어떻게 해야돼? 엄마는 얘를 어떻게 해야돼? 엄마는 얘를 잘게 해줄게 엄마는 얘를 잘게 해줄게 엄마는 얘를 잘게 해줄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